선생님은 시도 쓰시면서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이나 시창작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읽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자기 성찰과 재탄생 방법이 곧 글쓰기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자기 성찰을 강조하시고 수업에 들어갈 때도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가장 먼저 하게끔 만들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업의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의도는 대단한데요 실제로 학습효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 성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에서부터 경제, 교육 아니면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저는 문학보다는 물론 글쓰기도 넓은 범주 안에서 문학에 들어가겠죠 이른바 창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글로 글로 엮어내는 그것이 자기 성찰하는 최고의 방법 근데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페니 베이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1999년에 찌사예성과 번영이 됐습니다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이분이 정신신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열어가신 분이에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우리에게는 아주 낯익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 그 책을 읽기 전부터 저는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, 트라우마를 글로 쓰면 정신뿐만이 아니라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자기 성찰은 단순히 어떤 인문학적인 차원,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 인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피니 베이커가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숫자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두 개의 집단을 모아놓고 한 집단은 아주 일상적인 글을 쓰게 하고 한 집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쓰게 했어요 쓰기 전에 피를 뽑고 쓰고 나서 피를 뽑았어요 일상적인 글쓰기를 한 집단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털어놓기 글쓰기를 한 친구들은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한 친구들은 계속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두 분도 곧 글쓰기를 하세요 넷플릭스보다는 글쓰기가 넷플릭스 보면 눈만 아프죠 웬만하면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나요? 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다 나보다 좋은 데서 살지 나보다 총도 잘 쏘지 쏘면 다 죽지 저는 그래서 영화 잘 안 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오는 영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글을 써보세요 그럼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그동안 내가 하찮은 삶에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사회에 자신감 많은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은 자칫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존감에 뿌리를 둔 자신감이 진정한 자신감이에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금메달리스트가 제일 불행하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올림픽에 안 나갑니다 지금 시인에서 갑자기 올림픽을 안 나가는 이유까지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